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오늘은 박명석 앵커와 함께 플러그 파워와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생산업체고요. SK그룹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친숙한 기업입니다.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가 매출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SK와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그린수소 생산 공장 설립, 유럽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와 같은 주 고객들의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주가 그렇듯이 지난해 연말부터 또 조정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최근엔 또 IRA 법안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 꼽히면서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매출은 잘 나왔나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1억 5,100만 달러, 주당 EPS는 마이너스 0.3달러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요. 연료전지 부문의 매출 총 이익률은 플러스 19%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수소 판매 부문이 마이너스 18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수소 생산 설비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레이 수소를 구입해온 뒤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에 피해를 입었고요. 신한금융 투자에 따르면 자체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 1분기까지는 아마도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IRA 법안 수혜주로 꼽혔잖아요. 또 그 효과와 또 다른 모멘텀도 궁금한데요. 미국 친환경 정책에 수소 생산 세액 공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린 수소 1kg당 3달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6달러에서 2030년까지 1달러로 낮출 계획이고요. 이 생산 세액 공제 PTC가 총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은 현재 일간 10톤에서 22년 말 70톤, 25년 500톤으로 확대해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요.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추가 증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하반기 매출액 성장률이 전반기 대비 2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신제품 출시, 그린 수소 공장 가동 등 다수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 더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물가와 금리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RA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거의 주도주에 버금가는 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도주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발라드 파워 시스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플러그 파워와 비슷하고요. 캐나다에 국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개발 그리고 또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멘브레인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확실히 차량과 연관된 쪽을 현재는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버스에 연료전지를 납품하고 있고요. 트럭과 열차, 선박, 드론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플러그 파워와 비슷해요. 지난해 연초에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후에 장기간 조정이 지속되면서 40달러에 달하던 주가가 1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그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2,093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주력인 대형 트럭은 선박했지만 솔루션과 전력 부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부진했는데요. 특히 중국 매출이 65% 감소하면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래해세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32%였던 중국의 매출 비중이 올해 2분기 1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럽 시장에서는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해세증권에서는 유럽 내 대중교통 선박 관련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는데요. 독일과 영국 등에서 수소버스 공급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지멘스의 독일 수소기차 프로젝트, 덴마크 선박센터 중심 사업 확장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미 지역에서도 성장세가 좀 최근에 돋보이는데요. 2분기 북미 매출이 중형 트럭 매출의 급증에 힘입어서 전년 독립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세액 공제, 미국의 PTC 시행으로 인해서 역시 북미 양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사실 장기적 전망은 아직까지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높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미래일세 증권에서도 단기 목표 주가를 23달러에서 12.8달러로 하향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수소연료전지기업 플러그 파워와 발라드 파워 시스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